이거 하는 거야? 된 거야? 응 1분 동안 기다려야 돼 그치 그럼 왜 안 되냐? 제가 1분 동안 형들 마시고 물을 끊어보려고 나 음료수 써 뭐 됐어? 저거 왔어요 어 그럼 저거 먹어도 돼 뭐? 곤약 질러 왔어 유 유 질러 건드렸어 뒤에 조야 응? 어 1분 됐다 오케이 된 거예요? 레츠기릿 내일 생일 예영이 예영이 이거 많이 시작하는데 타임이 잘못 잡았다 이 친구가 어디 간 거야? 음료수 가져갔어 여기 아 아 이거 맛있어 아 진짜? 다 떨어져 버렸잖아 땡큐 아 태폴 호스트 님이 말씀하시죠 아 제가 호스트예요? 그쵸? 저희 부르셨잖아요 오늘은 그걸 꾸며볼 거예요 그쵸? 맞추기 맞추기 한 번 맞춰보세요 꾸며볼게요 오늘 뭐 해야 된다고? 그걸 꾸며본다고 꾸며 꾸며 꾸며야죠 꾸며야죠 저희 둘은 게스트고 교민이가 저희를 추천했어요 묘가 아 근데 딱히 그런 것 같아요 트리라는 어? 들켰다 뭐래? 트리 아 그렇습니다 디스 이스 포로카 와우 포로카 포로카 포토카드 꾸며기 예스 오 탑구래 탑구 그렇지 탑구라고 하지 전문용어 큼동 디스 이스 예킹 앤 미 자 받으십시오 일단 포토카드 두 장 셀렉합시다 아 뭐야 뭐야 진짜 셀렉합시다 이게 뭐야 근데 이게 크리 본드 진짜 우리 아무도 몰라 생크림 본드 이게 뭔지 몰라 나도 사실 우리가 같이 도전하는 거거든 근데 제니스랑 같이 만들어야 돼 나 왜 일찍 포카가 된다 나도 너도 있어? 이거 약간 희귀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한 번 짓긴다 이거 가질 사람 가질 사람 가질 사람 와 나 뭐야 좀 장난하네 지금 회사 사업으로 오늘 드립니다 부인 출연하시면 같이? 이거랑 두 개로 두거랑 이거랑 이거랑 일로 한 번 나도 해볼까요? 다 한 번 골랐죠? 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잘 나오는데 네 내가 아닌 거 같아 염색해 염색해서 재밌지 안녕 안녕 뭐 가지? 안녕 1집과 2집으로 가겠어 자 화나 변하지를 않았네 그러겠어 좋아 이때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거 같지? 힘들었나 보다 나 그냥 저요 저요 저는 그냥 뭐 이게 뭐예요? 나 지금 머리 윗발이 진짜 윗발이 안 돼 진짜 지금 둘이 쌍종이랑 머리색이 샹 저번에 저번에 회사 직원분이 오 너 예왕이가 왔네 이랬어 머리색이 바뀌어가지고 할까? 자 저희 둘 다 골랐어요 둘 다 2집 자 하나씩 이렇게 들어줍시다 저도 둘 다 2집 잘 나왔어요 오케이 한번 꾸며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었거든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재밌어요? 이게 뭐예요? 깔때기요 이게 그거라고 이게 여기다가 꽂아서 이게 생크림 본드래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생크림으로 접착돼요 형도 이런 거를 접착을 안 해도 되죠 색깔이 색깔이 있는 거니까 이게 뭐야? 탑 로더 이걸로 해야 되겠나?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넣어서 하라고 하셔야 돼요 고필름을 제거하래요 고필름이 있어요? 고필름이 있어요? 아니 이거 1도 모르겠네? 그냥 해보자 그러면 생크림 아니고 데코덴이래 오케이 오케이 데코덴 고필름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데코덴? 이거 아니야? 여기 있다 여기다 여기 여기 이거 오 예스 굿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 이걸 여기 이게 접착제 같은 거죠? 근데 이거 너무 커 뭐 흘러가버리네 그거지 왜냐면 여기다가 꾸미는 거잖아 그러면 이만큼을 꾸밀 수 있잖아요 맞지 않을까? 고정이 안 돼 고정이요? 그럼 한 번 물어볼까요? 네 여튼 이게 맞아 제진이 어떻게 하는 거죠? 어 뭐야? 뭐야? 이게 진짜 좋아 진짜 맞아 맞아요 여러분 경민이 거 같아 아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맞지 맞지? 불안해 불안해서 해야지 보호필름이 어디서 쓰는 거야? 보호필름은 이거 이거 여기 딱 여기 쓱 하다보면 뭐 하나 걸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맞아? 맞대 맞대 진짜 여깄네 여깄네 자 그러면 됐다 빠르게 꾸며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 여기 흘리보가 있네 흘리보? 형들은 보호필름을 어떻게 찾아서 할까? 이게 이제 형들이 형들이 이제 동체 실력이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아직 얘기가 없는 거야 보호필름이 어디서 제가 사실 아까 찾아봤는데 이 데이지라는 꽃이 있죠 데이지 데이지꽃 진짜 예쁜데 자 이걸로 가겠습니다 일단 경민씨의 신발에 대해서 데이지가 있죠 데이지 데이지 오 멋있는 신발 저는 이건 아까워서 찜해놨어요 찜 어 꼬마풀인데 보호필름이 이것도 있어 M&M M&M 자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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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크리스마트 오호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트를 한번 꾸며볼게요 저는 꽃으로 가겠습니다 열었니 저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제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여기다 넣을게 주택 없으실래요? 찹췄는 사람 진짜 좋아하는데 아 진짜? 포마풀인 배경 사진이 이거 들어 포마풀인 형이잖아 어 그러네 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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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잠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나 사실 모르겠거든 그냥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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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보는 게 한번 하는 게 일단 지생크림 같은 거야 이거 맞아? 이런 거 맞아 우와 목욕불 냄새 목욕불 냄새 smells good 예 수고했다 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끝 끝? 가 카드로 가는데 엑셀스 크림 짜서 파츠로 꽂아봐 파츠로 꽂아봐 파츠로 꽂아봐 파츠로 꽂아봐 야 뒤에도 필름이 있네 어떻게 되나 맞아요 오 생크림이지 완전 신기하다 나 이제 알았다 간다 바로 원테이크 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맞아 나도 그래 그래 이 노래야 알았어 하얀색 정도 응? 이거 아니래 뭐가? 무슨... 이런 거 아니야? 간다 그거 아니야 다 아니래 형민이 잘한다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형민이 잘한다 Just do it 잘한다 나 사실 잘 모르겠어 나 어떻게 해야 돼 알려주세요 선생님 나는 꽃으로 가겠어 이거 꽃이 있네 이렇게 해서 붙일 수 있잖아 해바라기 이거 맞는 거야? 형민아 저거 홍카에서 저런 거 본 거 같아 나 이거 주고 싶다 만들어서 홍카에서 저런 거 본 거 같아 맞지? 홍카에서 저거 우리 팬분들이 밥 먹을 때 이렇게 한 번 본 거 같아 오 좀 어려운데 이거 팬분들 못 들이겠지 못 들이겠지 어렵다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야 잘하고요 됐어 됐어 안 돼 뭐 한 거야 방금? What are you doing? 뭐 한 거야? 무슨 일이죠? 이거 슈즈 왜 왜 잘못 묻혔어 무슨 일이야? 나 또 이런 거 만들고 있지 되게 귀여워 나 오늘 쥐사 맞고 왔는데 엉덩이 아파 엉 엉 뭐야 도연 씨 봐봐 쥐사 맞고 엉덩이에 쥐사 맞았다는 진짜 오랜만이야 어? 여기 안주신다 아 안 돼 아세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왓츠 안 돼 조심해야 돼 야 놓치지 안 돼 진짜 안 돼 놓치지 말아 안 돼 안 돼 소중해야 돼 종민이가 제대로 하고 있대 여기에 답이 있을까? 답이 있지 나는 이렇게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솔직히 집게 있으면 좋겠다 집게 여기 집게 여기 있지 당신이 뭔가 좀 제니스 여기 답이 있을까요? 저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온 답입니다 답 있죠 있습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높게 맞대 그래 너 해봤어? 저게 뭔데? 감성 있잖아 감성 뭔지 알아? 핑크색 테마를 만들래 뭐야? 테마가 뭐는 반말이고 나 알았어 나 긴장해 다들 요즘 긴장철이잖아 맞아 맞아 긴장철이요? 진단다 진짜로? 진단다? 겨울에 하잖아 긴장 긴장 항상 이때 했던 거지 맞아 이때쯤 하지 긴장한 그날은 그날 저녁 보셨나요 시험 봅니다 아 맞아 시험 봅니다 꽃이 없네 어디다 너 겨울에 해봤잖아 해봤잖아 진짜 처음 해봐요 해봤죠 해봤죠? 난 해봤죠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집중을 하지 못하는 동영 학생 이거 뭐야? 이건 뭐예요 너무 웃기잖아 막 도전해 보는 거예요 페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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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실 이런 거 잘 못해 손체적으로 저는 당신의 잠재력 보고서 저요? 네 잠재력이요? 당신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야 근데 저는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심플스 베스트를 추구하기 때문에 안돼요 종현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있네 저는 추구 귀요미로 가겠습니다 추구 귀요미 탁구 탁구가 맞나? 탁구가 뭐야 탑 탑 탑블러 꾸미 난 몰라요 추구 귀요미로 가겠습니다 귀요미요? 네 좋네요 아아 야 너 좀 너무 야무지게 어? 나 좀 괜찮겠다 지금 먼저 해 나는 칭찬 안 해줘 당신 어디에 줘 지금? 나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어? 괜찮은데? 귀엽지? 응 할래 이거야 자신감이 생기는구나 이 사람을 칭찬할 것 같아 어? 이거 뭐야 동물의 동물의 숲 레츠기릿 동물의 숲? 아 이것도 이렇게 짤 수 있는 거야 동물의 숲 아 너 한참 그것만 들었잖아 동물의 숲 저희 전에 이거 들었잖아 아 좀 그 가장 가로 어? 이참에 제이스들한테 너가 추천하는 자장갑 추천하는 자장갑? 응 이것도 제이스들 어? 들었고 싶어 한다고 약간 취향 차이라서 괜찮아 괜찮아 제 말해도 괜찮을까요? 응 좋아해 주시겠죠? 당연하죠 어 제가 이렇게 아니에요 응 오케이 어? 현눈다 현눈 현눈 아니야 이거는 현눈인데요? 현눈 얘 어딨어? 응 어디 있잖아 그 부분점이 있네 저는 양띠이기 때문에 아 형 양띠이에요? 네 저 밖인데 최고 아 이거 집게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원래 집게로 하시지 않나 다들? 망했죠 오늘의 패션 포인트요? 연습복입니다 네 연습을 하기 위해 옷을 입고 왔죠 이거 나 옛날에 브이로그 때 입었던 것 같은데 잠깐 그니까 그때 아마 저 스척 선생님이 처음 나왔을 것 같아 오 솔직히 이거 근데 이런 것만 다 붙여도 그럴로 다 해 보일 것 같아 그렇지 나의 창작에 도움이 되는 게 아직 안 될 것 같아 누가 저렇게 연습복을 예쁘게 입어? 여기 있지 이거 아닌가? 사랑해 유행도 이러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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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춤을 얘기하기 잘 난데 왜 이렇게 춤을 얘기하기 잘 난데 너 과정 있어 얘 아마? 아 과정? 과정? 과정 너 과정 보여야 되는 과정? 하는 과정? 맞지? 네 과정입니다 어깨에서 뚝 소리가 들려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오lair hhhh 해 봐 어이 느낌이 있네 여기서 좀 고민하고 있어요 뭘 더 고민할까 천사의 골퉁이야, 천사의 골퉁 진작이 보통? 나는 항상 이런 말하는 인기를 보면 이런 만들게 하는 말이었다 나도 나도 이런 거 맞는 거 같다 얘기를 못하겠어 와 형 진짜 잘했다 끝 잘했네 진짜 잘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는거죠 자 노래라도 틀어놔야 되나? 너무 조용한데? 저작권 그런 거 V LIVE에 저작권 그런 거 없을 텐데? 물어보자 저작권 있어요? V LIVE에? 난 옛날에 틀었어 쿵도 써놨지 맞아 요거 다 여기다 보겠습니다 오케이 쏟아지는 그 걸핀 사이로 데코덴의 깍지 깍지가 뭐예요? 깍지는 뭐야? 데코덴의 여기 깍지 이거 마르나봐 아닌가? 이거 근데 이걸 뭐라고 하신다고? 야아 목 안 아파? 데코덴의 깍지 한 눈꼐 깍지? 데코덴의 깍지 얘들아 근데 진짜 데코덴의 깍지 한 눈꼐 이거 깍지요? 와서 알려주세요 여기 옆에 앉으면 안 돼? 아 잠깐 도연이 흥미 못 느껴지라고 하는데 들켰어 너무 어려워 딱 알아서 보인다니까요 부인다니까요 펜 분들한테 저는 사실 애들 이거 할 때 먹방하려고 했거든요 나 물 어디있나? 과자 먹방 데코덴의 깍지가 뭐지? 데코덴의 깍지가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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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깍지를 보여달라고? 깍지를 껴... 이미 꼈는데요 나 끼고 하고 있는데 왜? 뚜껑 같은 게 있나? 으이그 으이그 아 깍... 깍지를... 아 형 어? 그니까 이거 모양이... 아 모르겠어 깍지가 이거 바뀐 거 맞으시네요 오케이 배우고 그래야지 우리... 내가 지금 차분하게 말하는 거 배우고 있어 이거... 뭐야 어디 있어? 여기구나 이걸 안 끼우신 줄 알았다는 거잖아 아... 그러셨구나 근데 우리는 이미 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뿌리고 있었다 음... 노 브라블라 쿨... 오늘 여왕씨 첫째 생각나네요 그니까 그니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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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왜 이렇게 예쁘게 짰어 엄청 예쁘게 짰네 신기한 거 되게 예쁘게 짰네 제발 제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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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피드백을 구하겠어 제니스... 제가 여기서 여기를 채우고 싶은데 뭐를 채울까요? 오케이 뭐라고 하셨네 고 올라갈 거야 제니스 제니스 나도 다 한 거 같아 오 저 일단 다 했... 했는 거 같은데요 된 건가? 저 올라와 됐어 알려줘 풀을 만들어야 해 풀 풀 풀 풀 근데 촉색이... 풀 풀 풀 아니 풀 촉색이... 풀 소인데 어? 이거 종인이다 종인 이거는... 이거 동현이 맞죠? 이거 동현이 맞죠? 동현이 초록색깔로 만들고 싶은데... 이거 동현이 맞죠? 동현이 나 저도 다 만들었는데요 저거 저거 이제 끝나가요 이렇게 하는 게 많은가? 아니어도... 아니어도 혼내시지... 아니어도 혼내시지 마시고 풀 있어? 풀 풀 풀 풀 아니에요 풀 풀 풀 풀 이게 다 풀 아니야? 이쁘지? 초록색깔 그게 없네 이쁘지? 이쁘지? 짜잔 이거는... 여기다 놔둘게요 너무 이쁜데? 왜? 나 진짜 죽고싶어 이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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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면 안돼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내가 줄게 가져가 회사 초기 종류에 올려둔 가져가시지 않나? 아 진짜 진짜 자 그리고 약간 색조합에 어울리는 걸 찾아야겠다 이게 그건가? 좀 뭐해? 난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이게 친구... 어? 이거 어디 있지? 아 이거 봐 예스 어차피 양자 표정인데 이거 푸 왜 이렇게 귀엽냐? 푸 이러고 있는데 야 나 좋아하는 캐릭터 생겼어 투슬리스 알아 투슬리스 어 알지 드래곤 길드릭이 사랑에 빠졌어 너무 귀엽더라 투슬리스 내 건데 개 개 꼬리 없잖아 맞아 날개 아니야? 꼬리 아 미안 미안 건들어주잖아 그래서 주인공 없으면 못 나가요 투슬리스가 너무 좋아 끝 나쁘지 않죠 빨리 칭찬해 주세요 어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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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은데? 칭찬 칭찬 저 나머지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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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야 잠깐만 나 이거 재능 있는 거 같아 이거 너무 재밌다 나 이거 시간 낳을 때 이거 해야겠다 30대 내가 만들게 파이팅 3G4 칸 3G4 칸 제가 이번에 좀 몽환적이게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 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넣어야죠 내가 해줄게 오 잠깐만 잠깐만 그럼 여기 한번 이렇게 하면 이제 안 움직이던데? 이렇게 하면 안 움직여 이렇게 하면 안 움직여 이렇게 하면 안 움직여 이렇게 하면 안 움직여야지 뻑뻑하나 봐 어 근데 신기하네 노트북을 최근에 깎아가지고 동현이 거 잘했는데 나쁘지 않지 네 촉색이 있어 사실 다 왜요? 어디있어 그거? 나도 하나 줘 나도 하나 줘 죽게 어디가 있나? 여기 있다 근데 나는 아 잠깐만 이걸 내가 만들고 싶은데 크리스마스 버전을 너 만들어줘 크리스마스요? 크리스마스? 너 오늘 라디 갔다 왔지? 네 뭐 고개 된 거 아니야? 네? 아 몰라?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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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몰라 아 나 무슨 말인지 괜찮아 나 나 무슨 말인지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어 내가 화장실 갔다 빨리 나 무슨 말인지 몰라 나 무슨 말인지 몰라 나 무슨 말인지 몰라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가시만 네 고객님 나가시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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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가시만 이거 누우세요? 자신감이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치? 네 오케이 제니스 이거 우리만의 비밀이야 잊어 잊어 뭐야 저기 가 제풍 오늘 행복했어? 뭐를요? 형 생각이요 뭐? 형 생각 아 내 생각 알고 있지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거 절대 아니야 저는 뭐 한 적이 가겠습니다 어? 제가 그 컨셉 너 뭐 한 적이야? 아니 뭐 한 적이 하려고 해 크리스마스 기다려 뭐 한 적이 하려고 해 뭐 한 적이 하려고 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게 말하는 건가? 그치 우리 앞에 리더님 있어 리더님 리더님이 먹방 찍고 계시네 저거 근데 왜 깔때기가 없냐 응 깔때기 어? 뭐 쫓아보냈다 깔때기가 구족하니? 교체가 안 되네 그렇지 색깔이 섞이고 색깔이 섞어봐 안녕 나 괜찮다 생각해 이거 하나 빼 여기서 이 색깔 이 색깔 어차피 조화가 대척 뭐야 먹는 거야? 생크림 근데 순서대로 나올 거야 아 진짜로? 먹는 거야? 이게 딸기인가? 먹는 거야? 먹어도 된대 인체를 많이 나게 야 딸기 냄새 나 진짜로 응 진짜 생크림 그거야 뭐 진짠데? 생크림 레이 온덴인데? 온덴인데? 형을 암살하려고 어? 이거 짱긴다 오 놀라? 아이스크림 야 하리 분은 뭐야? 아 다 먹는 거지 아 나 이거 지켜줘야 막 손을 꼭 물어봤어 아 근데 진짜로 냄새가 생크림 냄새 나 야 경민아 왜요? 얼굴 안 보이겄다 아니야 그만한다 아니야 진짜 이쁘긴 한데 안 보이거든요 먹으면 병원 가야 된대요 병원이야? 병원이야? 경민이 거 진짜 갖고 싶은데 내가 안 갖고 싶은데 내 건? 괜찮아 괜찮아 사랑해서 놔 아 예 사랑해서 놔 그렇지 괜찮아 복합 구경 시켜드릴게요 집중이 안 돼 내 품을 때문에 깊은 점 나 진짜 동현이가 나 진짜 빨리 나왔어 예준이 갖고 싶은 거 얘기해주세요 갖고 싶은 거 진심이야 나 진짜 빨리 나 동현이 거였네 깊은 점 맞았어 발이 났고 네모난 한글을 동그란네요 원하도 빈다 너무도 친구들 감기는 원래 얼마 올랐게 해야 나은이 나은데 감기 가져갈 사람 면이 되게 이쁘게 만드지 말더라 왜요? 보고 싶잖아 내가 줄게 가질래? 추첨을 통해서 한 분, 세 분께 나눠드리는 걸로 나 진짜 줄래요 나 진짜 줄래 소통은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 진짜 주고 싶어 정현이 감기 내가 가져갈래 안 돼요 내가 가져갈게 안 돼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하루만 나을 수 있어요 달이요? 달이요? 달이요 무슨 달 어 어디가 셋만 같이 동은 달 어? 누가 이거 옮겼다 너지? 아니 아 너가 했지 세 명이 아니고 300명한테 달라는데 오늘 집 안 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나 300개 만들 거면 방에 가둬놓고 이것만 만들려면 할 수 있을 거 같아 왜 또 방에 가둬놓습니까 아이 또 그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달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우 근데 이거 진짜 그냥 만들고 끝이야? 뭐 나눠주신 거나 그런 거 모르겠네 아 나 진짜 한번 같이 살 말씀 드려봐야지 끝난 거야? 네 나 보여줄게 잠시리 완성품을 보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연말을 맞이해서 딱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거 같아요 왜 알아요? 여기 보면 디테일 같은 게 있습니다 눈사람, 산타, 양말, 종 양말, 종 이거 사시는 거 안 돼? 냄새는 불합격이네요 아 뭐야 뭔 냄새야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진짜 잘 안 돼 사람들이 제이스 굉장히 재밌는 거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고수가 있지 않을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두리안 아니에요 두리안? 떼버려 두리안 아니에요 두리안? 잘 가라 뭔가 한번 쏟아보고 싶은데 쏟은 거 그 오일 줘 내가 한번 쏟았고 경민이의 손재주를 볼 수 있죠 나의 손재주 제주 아일랜드 떠나요 감동받았어 왜? 잘했다 있어 응 나도 칭찬해줘 맞아 이거 완성품 다 뭐 이거는 살짝 색 조합이 굉장히 더 그치 저게 이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톤온톤 아닌데 이분이 등장합니다 나 아니 뼈우진아 이분이 등장합니다 나 안녕하세요 아민이에요 뼈우진아 아민씨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미씨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탑구 만드는 걸 해설해 볼 건데요 탑구가 뭐죠? 탑구라는 것은요 이렇게 직접 포카를 꾸미는 거거든요 한번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 다른 거 뷰 한번만 소개해 주세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사탕은요 아니 맛있겠죠 이걸로 야 한번 소개해줘 뭐야 어 어 좀 뷰가 과연 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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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화가 된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아기 코알라 이렇게 이렇게 포카가 많았나? 우와 나 아까 제니스한테 그 말을 했는데 안녕 나는 이번에는 얼굴에 하트를 그리고 왔어요 어 저도 하트 그리고 왔어요 어 왜 따라 하셨죠? 제가 먼저 오니오가 물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만드실 때 동안 저희가 열심히 시간을 아 이게 완성본인가요? 양 씨? 나 말 안 해 삐졌어 안 돼 삐져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이건 심플 이즈 베스트 하면서 색깔을 한 세 개 정도를 조합해서 만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양이 얼굴 포카가 다 어디서 넣었냐고요? 네 꼬집어 애들 얼굴 가린대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느끼긴 했어 맞아 내가 그거 꼬집고 싶대 내가 대신 꼬집어 드릴까요? 어 뭐야 아 아 아 야 야 음 진짜 살살 찰다가 실수했어 실수 얼굴이 사라졌어 그러니까요 제가 그 자리에 말했죠 얼굴이 사라진다 형 또 자랑을 하러 또 자랑을 하러 여기서 뭘 더 해야 되지 어 뭐 하다 왔어 아 아 아 한쪽으로 펌프 넣어주고 싶은데 위험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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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저희는 가볼게요 안녕 뭐야 이거 안녕 라디오 라디오 내가 드래봄브룩 너무 쉽게 만드는데 이거? 이거 쉬운건가요? 이거 가에 가정자리에 색깔 두개를 섞었거든요 제걸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예쁘지 짱 예쁘지 내걸로 만들어주라 난 손재주가 없어 내건 괜찮아 나도 없어 손재주가 있는 두명과 아예 없는 한명 아 잠깐만 아 이런거에 힘들어하는거야 동현이 형이 동현이가 이런거 동현이 약점을 알아버린 얘와 가볼게요 안녕 제니스 제니스라네 그거 제가 만들건데 니가 만들게 먹을 뻔 오 뭐야 약간 새콤새콤한 한입할래? 동현이 돈 먹고싶게 동현이 돈 먹고싶게 한입할래? 그럴 수 없지 오우 아 하하하하 아니 한숨 왜이렇게 크셔요? 아니 한숨 한숨 왜이렇게 크셔 하하하하 예쓰 저 오리 못만드는거 맞긴 하죠 오리? 내가 오리를 못만드니? 응 아 나 심심한데 빨리 만들어요 소통하고 있어 소통 그래 예왕이의 질문 타임 끝이 끝난거 같아 너 푸시하지 이 마감처리가 아 맞아 그렇게 알았어 질문 받을게요 선생님 예왕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이쁜다? 어제 예왕은 오늘도 토끼 포즈 토끼 예왕이 코카 포즈야 코카 코카 음 냄새 네 예왕아 밥 먹었어? 네 밥 먹었어요 뭐 먹었어? 돌조빨 먹었어 생치 못하겠다 예왕아 오늘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맞아 오늘 지각 지각은 아니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일어나서 아 바로 씻어 바로 씻어 이러면서 예왕이가 동갑이니까 친구 되고 싶어요 안녕 정민이 안경 너무 잘 어울려 안경 예왕이 머리 무슨 색 하고 싶어? 블랙 예왕이랑 동갑이가 친구가 되고 싶어 예왕아 동현이 동현이 되죠 우리 왕이 위리 잘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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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왕이순 요즘 즐겨야 되는데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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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칭찬 칭찬 아이고 잘했죠 아이고 잘했죠 좋았어 공 땡 나 오늘 무슨 사고 뭉치네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사고 뭉치인가 봐 나 괜찮다 사고 뭉치? 손뭉치? 오케이 길고 긴 시간이었다 영하아 몇 시에 일어났어? 다 같이 왔지? 아니 내가 몇 시에 일어날게 5시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났어? 네? 몇 시에 일어났어? 형 몇 시에 일어났어? 기억 안 나 이거는 안 보여 금동이 애교해 주세요 이거 굳은 다음에 폭한 위치를 바꾸면 괜찮을 것 같아 그 얼굴만 나오게 아예 꽉 채워도 예쁘대요 아예 얼굴 꿀팁스 근데 이미 많이 했어 여왕이 코 때묻고 싶어 미 오빠와 동현이 오빠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뻔해져요 둘 다 한 번 말해봐 들어줄게 손에 꽉 눌렀어 뭐가 비밀일까? 갑자기 야자손을 왜 그런지 편견이에요 그거 동현이가 야자손 좋아하잖아 아 그래요? 그래요? 나도 몰랐네 동현이 티저 봤어? 아니 아직 못 봤어요 티저 나왔어요? 예스 저도 못 봤어 아직 아훈 뭐야? 아니 야 진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선배님 곡 중 제일 뭘 많이 들어요? 저 차에 저 차에 블랙아웃 선배님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선배님 우리 회사 선배님 두 분 밖에 안 계시잖아 아니 아니 모든 선배님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너무 서덜린데 서덜리? 이렇게 압삭이? 결혼해달래요 그거는 안 돼요 아니 아니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니 근데 미성연사 안 될 수 있지 그래 엄마한테 물어보고 하지 그렇지 맞아 엄마한테 물어보고 하지 너무 좋아 나도 좋아 어떡해 아 안돼 아 안돼 아 저 정글 많이 들어요 정글 와서 뵐 수 없는 미련을 갖춰놔 다 만들었어요? 다 물었어 좋아 또 하나 더 만들게? 아니야 근데 만들었어요 아니야 아니 이걸 뭔가 좀 막 써보고 싶어 막 써보자 그냥 이제 한 거 없잖아 그치 맞아 맞아 아니야 여기서 지금 덕곰이면 머리 아파서 조금 있다가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어 나 이제 구경푸네 조금 머리 아파 채소군 저 학생증 사는 샷 그거는 아니야 그거 안 돼 할미 시네마 오네 예수 친구라는데 이름이 시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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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 거예요 아고니 내 거 나 자꾸 뭘 동영상 보는 어플에 들어가면 동현이 형이 편의점에서 저 스무살 맞다고요 그거 형 너 나이 때 지금 진짜요? 저 스무살 맞다고요 진짜 스무살 맞아 뭐지? 그래야 돼 아 아 아 아 이거 하던데 금동현 집중력력? 아니거든요 집중력? 집중력 높거든요 응 잠깐만 형 성인되지 말면 19살아래 그거면 현녀랑 공감해야 돼서 눈에만 그럴 수 있지 너랑 스무살 손을 뭐 줄 거야 기다리고 있을게 에이 기다리고 있을게 진지아 지금 여기서 약국하세요 뭐 줄 건지 통화를 한번 꼬메야겠다 약국 제가 생각해 잘못 키웠어 동생이 잘못 키웠어 누구 감자 왜 통을 꼬며요 지금 누나 꺼져 누나 즐거운 눈 꺼져 손을 꾸며보는 것 같아요 손꾸 손꾸 여기 왜 매니깨서 좀 칠하고 30대까지 안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 꾸며던데 소통 아 소통 책 읽는 거 아니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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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통 한번 해볼까요 소통 말고 왜 중통 없죠 뮤야 애교하세요 애교 동현이 얼굴 꾸미기 하세요 안 돼요 고이 되면 뭐 하고 싶어 너 이제 고이냐 와 두 사람 차이밖에 안 나잖아 형님 두 사람 차이밖에 안 나잖아 형님 알고 있지 형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네 들어올 수 있어? 이거 뭐야 그거 진짜 이거 성상도 못 보여 근데 나는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상흥이 형들이 축구하고 있으면 형 애교 부려서 형들 좀 이따가 애교 부리면 바로 그걸로 축구 형들이 와 일로와 와 일로와 형 축구 진짜 잘하세요 형 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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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1학년 시일 애형인 제가 아는 애형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 애형인가요? 똑같이요 똑같애 진짜 빨리 보고싶대요 축구 누가 제일 잘해? 축구 누가 제일 잘해? 위씨 형 빼고 위씨 형 빼고 나지 저는 못해요 나야 나야 이렇게 참으면 일로 가거든요 세워봐요 세워봐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경매이 뛰는 거 보시면 돼 뛰는 건 웃길지라도 제비가 뛰는 거 같아 제비가 아니 뛰는 걸 본 적이 없어 나 뛰는 거 봐 진짜로 형이 아무리 들어도 걸어 아니야 나는 진짜 뛰어도 뛰어도 좀 뛰는 건 웃긴 것뿐이야 그렇게도 안 뛰어 아니 형 보여드려도 진짜 언젠가 카메라에 담기지 않자 그치 담길 수도 있어 담길까? 그치 담길 수 있어 여왕이는 깍두기 하세요 원래 못해야 귀여워 미왕이 연기 잘하던데 강한 대사 하나 해주세요 와 방금 스파이퍼했어 순식간에 누나 누나 왜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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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나 상음부로 누나가 아니 누나 모음집 있더라고 지금 그거 따라하는 거야 진짜? 누나 나도 모르는데 네가 뭐냐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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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집 있더라고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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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고양이 고양이 삽 부신 거 아무 맛이에요 저 주주주 공개했더만 저 삽 부셨잖아 아니 삽 삽 삽 삽 부셨잖아 삽을 호나 썩 그거한테? 제가 한번 실장님 아니 실장님 삽 삽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곳에 너가 있대 알겠습니다 좀 더 세게 해 근데 꼭 빠진 거야 왜 이렇게 해? 안 돼 초에 누가 좀 예준이 왔나 누가 뽑아놨더라고 안 돼 안 돼 레전드 여러분 속 빠졌어 이번 리얼리티 레전드 좀 부족해긴 했어 깜짝 놀랐어 그걸 그게 나왔나? 그 장면이? 삽만 나왔나 아니면 너가 나왔나? 나도 나왔어 나도 나왔던데 이게 다 나왔나? 이게 다? 아마 나왔나 나왔나 안 나왔을 거야 안 나왔을 거야 그거를 저 지고 제목 바꾸자 조금 위험한 부위 퇴근하셨다고 얼른 빨리 지고 왔어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빨리 가요 빨리 10시면 좋은 게 아니네 10시야 나 이거 아파 몇 시야? 뭐 하시는 거예요? 비밀 뮤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시야? 10시 4분 어? 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팩스가 잠깐만 연락이 안 왔어? 이제 오고 있잖아 우리 자랑 한 번 하고 우리 시야 턴나기 전에 가자 네, 우리 시야 턴나기 싫어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괜찮아 떨지 마, 떨지 마, 안 떨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떨지 마, 떨지 마 강은 영어로? 당당해, 당당해 당당해 강해, 강해 강해, 강해 강? 강 강 강? 배가 영어로 혼자 찍어 강, 강, 술, 해 자, 여러분 안경, 안경이야 안경 내가 눈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시죠? 만든 거를 역대 맞는 뭐냐 저는 제가 눈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시죠 포토카드 세이버 제가 눈이 얼마나 안 좋냐면 진짜 좋지요 갑분싸 형님은 진짜 개그를 유튜브로 배우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실효 없는 거야 이거 실효 없는 거라서 도스 도스 도스가 없는 거지 도스가 없는 거야 자 보여주고 갑시다 자기가 자기가 보여주도록 하자 오케이 격리하고 못 들겠어 야 이거 나도 못 들겠어 이거 잠깐만 손 좀 씻고 올게 와 이거 제거 먹고 안 치고 간다 이거 잇츠 마인 아 재호 왜 그랬어 이거 진짜 못 들나? 이것도 잇츠 마인 아 진짜 크리스마스야 오늘 남았어? 4일? 4일 크리스마스인데 4일밖에 안 남았다 진짜 나 진짜 나 이거 바쁘다 바쁘다 이펙스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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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민이 진짜 잘생겼다 고마워요 갑분싸 아니야 우리 애기 기죽이지 마 죄송합니다 너 왜 그랬어 그러게요 그럼 안 돼요 진짜 잘하네 진짜 잘하네 칭찬 514번 잘했어 그럼 나는 914번이겠지 짜잔 짜잔 다 했지요 이거 나중에 마르면 이거 옮길 수 있을까요? 옮기면 얼굴 이쪽으로 좀 옮겨서 어쨌든 끝 자 인사드립시다 다 보이세요 저 뭐야 잘했죠 나쁘지 않죠? 칭찬 받았어 자 914 잠깐만 914억에 사신다 하니까 914억? 914억? 이게 뭐야? 914억에 사신다 자실 건가요? 이렇게 해봐 여러분 어때요? 아니야 공짜지 다음에 이제 같이 해봅시다 진짜 여기 여기 앞에 나와서 너무 어려워 난 너무 어려워 나는 강의가 필요해 당신의 수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영상을 좀 보고서 알겠다 또 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정말요?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으신데 많이 재밌어 여러분 오늘 제가 또 이제 깜짝 서점을 보고 싶어서 콘텐츠를 찾아보다가 이렇게 탁구 맞죠 탁구 탁구를 하게 됐습니다 기다 탁구를 하게 됐는데 탁구요 탁구 핑퐁 탁구 자 어땠어요? 캡처 타임 어땠어요? 좋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역시 자 그러면 이것 주고 캡처 타임 일단 깔끔하게 갖고 갑시다 그럼 다음에는 우리 제니스들이 직접 하신 것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야? 제니스 야 나 보여줘 제니스 한 거 보여줘 나도 보여줘 나도 나 궁금해 편지 공카에 보여줘 공카든 어디든 사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마라탕과 함께 말랐는데? 공카 좀 봤구나 마라탕과 함께 이렇게 맛있는 예쁜 카페 맞아 맞아 곱창 떡볶이 나 오늘 여러분 홈 워크예요 보여주세요 저도 저도 찾아 한번 찍을까? 어떻게 해? 캡처 타임 한번 모아봐 우리 캡처 모아보자 우리 최애 우리 애기들 최애들 예뻐 예뻐 저기 아이고 아이고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형이 일부러 아는 지 진짜 무섭다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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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마다 무서워 흐름을 깰까 일어날까 약간 고민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진짜 잘했는데? 우리 다 잘한 것 같아 응 계속 다행히 남고 갑시다 다행히 안면으로 떨어졌어 바지 다 묻었어 묻었냐? 아니야 말랐어 말랐어 아니 부서졌어 부서졌다고? 그래도 다행이네 살 싹 들어 살 수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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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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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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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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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갖고 하나에서 타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04예요 한 번 모아보자 우리 아 체헤드 우리 체헤드 오케이 숨 참았어 제니스 우리 이제 연습하러 갈게요 가자 보여드려 너도 탁구에서 올려봐 저 제니스 제가 어때? 신고 누를 뻔했다 진짜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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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였어요 실수 안녕 나 벌받았대 자 하나에서 타면 이제 인사도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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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화요일 아직은 화요일 여러분 뭐야 오늘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잠을 주무세요 아셨죠? 롱패딩 입고 주무세요 따랑이 하나 둘 셋 에이데이 페이스 감사합니다 잠깐만 뭐야 뭐야 쏘이 쏘이 저기요 우리 끝났거든요 네 인사드려야 돼요 둘 셋 에이데이 페이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산진해 산진해 사랑해 안녕